공연중입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밖에 공연중입니다 막혀있어서 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시작하지 말자 다시 다시 시작할래 이걸 따라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따라하고 하고 싶었어 이렇게 작은 공간인데 이 정도 볼륨이 나오면 안 돼요 크게 해볼게요 아까 박수 다 봤다니깐요 놀고 싶은데 찾고 있는 걸 다 아니까 다시 해볼게요 너 하지마 다 어딘지 알겠죠? 이 정도 센스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 대한민국 흥과 그 어떤 그런 보러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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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